네 안녕하십니까 황믿기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금요일장이 마감됐는데요. 한 주 동안 너무 힘드셨죠? 저도 힘들었습니다. 전문가인 제가 힘들으니 일반 또 우리 개인트라이버들은 얼마나 더 힘드셨겠습니까? 제가 심심한 위안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지나가보면 이렇게 힘들었을 때가 기회인 경우가 많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황믿기라면 지수와 크게 상관없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부터 제가 핫이슈 종목에 대해서 수익 극대화 전략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런 종목들을 두고 계신 분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누구나 다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황믿기에 대해서 어차피 주말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맥점을 잡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요. 중간중간 도움이 되시고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수는요. 잠깐만 볼게요. 저는 오늘 양산 가능성도 보인다고 그랬는데 기관들 참 무참히 하네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시게 되면 전절점은 깨지 않고 있어요. 제가 805포인트에서 810포인트 지지를 한번 기대해보자. 긍정적인 양본도 기대할 수 있다. 좀 낮게 출발했으면 참 좋았는데 또 미국 시장에 높게 출발할 게 음산이 맞죠? 어쨌든 여기서는 리스크 테이킹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고 봐야 되겠지만 여기만 깨지 않으면 아주 코스닥 같은 790포인트만 깨지 않으면 괜찮아요. 육가중간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견주한 흐름이죠. 그런데 코스닥 성장주가 조금 안 좋고 특히 육가중간 시장은 화학이라든가 또 일부 자동차 이런 쪽이 좋은데 그런 것들은 만족할 만한 수익은 못 줘요. 그렇지만 안정 상황에서는 볼만한 섹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금호소기 같은 거 급등 수익이 났었죠. 참고만 하시고요. 오늘 핫 이슈 종목이 뭐였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 청문회에서 윤석열 총장이 아주 대책에 반격을 하던데 그에 따라서 또 이제 자기가 퇴임 후에 국민께 봉사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보겠다. 이 얘기가 나와서 또 이제 윤석열 총장 관련 종목들이 어제 뭐 이렇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게 참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는 수산주, 그 다음에 또 이제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디지털 화폐, 그런 종목들이 장애 안 오니까 급등했죠. 이게 참 이런 거예요. 참 이렇게 시소게임을 하는데요. 왜이랬든 참 주시가 더 묘한 건데 왜이랬든 이 종목 매수하시면 축하드립니다. 똑같은 논리예요. 이것도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단발성 효과라고 보고요. 전국집에 5천 원 정도 되잖아요. 5천 원 정도에서는 무조건 익절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60% 이상. 뭐 길게 보셔도 되는데 60% 이상 먹고 다음에 저점 매수 노리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이제 서연, 서연탄메탈, 그 다음에 서연 또 뭐가 있던데. 뭐 이렇게 있는데 서연탄메탈이 대장이네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저희 방송을 들으신 분들, 제가 말씀드릴까요? 어제 이런 것도 딱 오늘 고점에 매도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60%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다 진단해 드렸던 것들 오늘 또 급등 나왔잖아요. 참 지금작은요. 제가 일단 설명드리겠지만 단타밖에 없다는 결론이에요. 저는 정통파 전문가로서 진짜 제가 좋게 보는 종목들이 안 가고 내리니까 저도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VIP님께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늘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지난 얘기니까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였지만 지금은 제가 만난 스탠스를 다음 주부터는 황맥기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시켜 드릴 거예요. 그렇죠. 일단 황맥기를 설명드릴 거고요. 서연도 마찬가지죠. 대장은 서연탄메탈이고 서연도 물론 차트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12,000원까지 제가 봅니다. 12,000원까지 보는데 다만 이것도 오를 때 혹시 이제 10,000원 정도 오게 되면 전고점이잖아요. 이것 한번 눌렀다 다 매수해서 그다음에 12,000원까지 그런 보는 전략 좋습니다. 그다음에 안철수 관련주 이런 건 제가 이제 서울시장 출마설이 있고 그런데 일단 좀 생략하고요. 오늘 삼부토건이 갑자기 올랐어요.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낙연 대표 동생이 여기에 대표로 취임한다 해서 이렇게 쫙 올라주죠. 그런데 삼부토건도 이거 완전 죽었다 살아야 할 기업이에요. 삼부토건은 제가 이게 잘 아는데 왜냐하면 33만원 정도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원래 회장이 지금 바뀐다 모르겠지만 저기 부여사람이에요. 야 300원 차례가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네요. 어쨌든 이것도 이제 급등했는데요. 이것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 월본을 봐도 이제 좀 크라이막스가 나타나네요. 이런 종목들은 그냥 한 3,000 일단 3,500원까지 갈까? 하여튼 그 근처에서는 일단 매도하고 일단 추세 관찰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는 오히려 이거 ATTN이라든가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주 이런 것들이 바닥이네요. 참고로 시장이 좀 이렇게 조정 보이냐면 어떤 대선 주자도 또 이게 가고 누르면 또 다음 주자가 가고 이것도 거의 시수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재명 관련주도 괜찮아 보이고 사실 홍정욱 관련주에서는 참 딸이 문제죠. 그랬더니 확립계에서 잡아가지고 25% 정도 급등이 안되고 확립계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것도 다시 제 관심이 들어오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선수가 아니면 좀 어렵죠. 항상 사람이 하는 것들은 변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엔터주도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 관련돼서는 안 좋죠. 특히 대선 주자들 그런 관련 종목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보수왕 파워텍 기억나시나요? 방규문 그때 유엔사업무총장 할 때 그 동생이 사촌 동생이 사회의사 있어가지고 그냥 12,950원까지 갔다가 그때 그냥 사퇴한다니까 안 한다니까 그냥 급등, 급락 나오잖아요. 그때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거 항상 이런 것도 하면 단기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오늘 특징이 나온 것이 아까 서연 탐메탈을 비롯해서 오늘 녹십자가 급등이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 VIP 클럽에서 녹십자를 입대 공략하면서 겨울 때, 이게 원래 독감 백신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저것 독감 백신은 사망자도 많이 날고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되냐면 이게 이제 독감 포비아에서 의약품 콜드체인, 사업을 한다. 콜드체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성식품이라든가 의약품, 원두에 민감한 제품군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생산, 보관, 유통, 판매 전 과정을 저하도록 한다. 그때 뿌옇게 나오고 그래서 고온에서 했다는 게 취급 부주에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부각됐거든요. 사실 참 이런 것들은 뉴스에 민감한 것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쨌든 급등이 나와서 매수하시면 축하드리는데요. 이 종목은 입바이 카드 한 3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그것 좀 밀렸는데 30만 원, 입바이 제가 볼 때는 28만 원대에 오게 되면 한 번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이와 비슷한 게 뭐가 있었냐면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저온 보관, 극저온 보관한다 해서 상황 따뜻한 대안과학이 있어요. 사실 대안과학도 확 믿게 입대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입대 잡았었거든요. 사실 우리는 이거 제가 좀 이게 적 가지고 이때는 7천 원째고 그래서 이때를 제가 놓쳤는데 그냥 빨리 팔고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급등 나오고 녹십사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한 번 단계 좀 수익 실현 관점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공약에서 매수하시면 축하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확 믿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요. 그 머니투데이에서 2시 반, 낮 2시 반 거기에 보면 오늘은 제가 특집으로 해서 쉬었습니다만 다른 코너가 해서 뭐냐면 확 믿기, 좋은 정보의 확 믿기. 그게 뭐라고 하냐면 MTN 탑 오브 탑 이렇게 타이틀을 PD가 해줬어요. 왜? 다 확 믿기에 대해서 검증하거든요. 그러면 확 믿기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 미리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제 다음부터 확 믿기 증가를 아시기 위해서 제가 무료 체험을 무조건 해드릴 거예요. 무료 추천을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료 추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되는 것은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확 믿기 말씀드릴게요. 또 왜냐하면 여러분 데이터 값 때문에 중간 끊으시는 분이 계시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 밑에 좋은 정보 무료 톡방이 있어요. 한 1,300분 정도 되는데 1,500분이 되면 다 이거 마감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 가입하시면 되고요. VIP는 진짜 수익 극도의 밀착관리를 받으실 분들 참고하시고요. 머니투데이 MTN 더블이요. 지금 이건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저는 힘들수록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가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 여러분들 다 무료 추천도 드리고 수익도 드렸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오래시면 기억나실 거고 그래서 하트는 일단 무료니까 무료니까 좋은 정보 무료 톡방 무조건 가입하십시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확 믿기가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고 앱도 개발하고 있으니까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여러분들 그때도 또 확 믿기 무료 체험 기회를 드릴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그 확 믿기가 무엇이냐 제가 개념부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너무나 좀 힘드시죠? 너무나 힘드실 겁니다. 다 저도 힘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저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단 말이에요. 500만 원, 2억 만드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내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가장 손쉽게 포착해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내일 급등이 예상되면 오늘 장 끝나면 나온다는 거죠. 보통 여기서 인공지능 나오는 것들은 다 높은 것들을 추격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장 다니셔도 이 확 믿기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우리가 포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점, 맥점을 잡기 때문에 거의 손실이 없어요. 그러면 이 특징은 뭐냐 대체로 3일, 늦어도 5일이에요. 당일에서 빠르면 당일, 오늘 때 또 보세요. 5월에 20% 상승 확률이 80% 이상이에요. 거의 80, 90% 나와요. 그리고 급등주 추격이 아니라 첫째 저점 포착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보통 3일에 쇼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그것부터 확 믿기 위해서 검증이 들어가셔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확 믿기 위해 포착한 게 이거예요. 제가 아침에 시황전력에서 보셨나요? 오늘 1부 우선주 한 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12,300원 매수가 들었는데 12,400원까지 왔어요. 저는 1% 내에서는 매수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말에 와서 13,600원에서 한 10% 나왔어요. 여기서 저항이니까 당연히. 그런데 이것이 얼마 올라오는 줄 아세요? 12,400원짜리가 15,500원까지 올랐어요. 몇 프로 급등이 있죠, 저점 대비? 답이 나오죠. 이거 확 믿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도 역시 지금 양은 단기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VIP까지 있는 그대로 보내드릴까요? 쓴 거? 자, 보세요. 제가 우리 직장 나신 분은 봐봐요. 이번 주에 감사한 매수 찬란을 봐요. 지금 확 믿기 돌려보니. 이게 몇 시죠? 4시 16분, 4시 17분. 급등전형 종목들이 포착되네요. 이게 뭐냐면 봐요. 마감하고 바로 확 믿기 돌리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봐요. 이게 바로 이런 패털로 나온단 말이에요. 무조건 쓰입니다. 무조건 표현이 뭐지만 거의 쓰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러셀이었어요. 이것도 확 믿기가 포착한 거예요. 저점이죠. 오늘도 이것도 제가 잡지는 못했지만 왜 안 잡았느냐. 오늘 좀 높게 출발했고 사실 주봉이 좀 부담됐어요. 오늘 마감적인데. 그래서 이게 지난주 리셀 카바스 이렇게 좀 부담돼서 차라리 크라운 들어갔어요. 그런데 크라운이 훨씬 더 안전해 먹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확 믿기 음성이었죠. 거래 탁. 여러분들, 지금에서 이렇게 먹고 또 먹고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도 오늘 VIP하면서 이 방송 들으시겠지만 종목 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제 비용을 좀 축소해가지고 여기서 확 믿기로 먹고 또 먹고 하겠다. 이거 확 믿기면 돼요. 그럼 또 아주 캐피탈을 보실래요? 아주 캐피탈도 여기서 오늘 급등 나왔어요. 이것도 봐요. 13,000원 아침 시청에 13,500원에서 14,500원까지 무조건 7% 이상 먹었잖아요. 탁탈하도 얼마나 나와. 내가 목표가를 14,600원 그랬던가? 아니, 이거 아닙니다. 처음에 매수가 안 줘서 13,700원에서 15,000원 안 줘서 안 와서 그냥 매수가 정도 치고 나왔구나. 그래도 확 믿기는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포트에 편입하기는 매수가에서 좀 제외했습니다마는 확 믿기는 유력을 아시겠죠? 아까 대한과학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그 전날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웰크론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웰크론이에요. 저점이었죠. 역시 저점이었죠. 제가 아까 급등전야가 있는 종목들이 있다고 나왔죠. 다 이런 거 저점에서 단기 수익 당일날 보통 한 7에서 많게는 한 20%까지 15%까지 급등전야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힘드시더라도 이제 저는 다음 주부터 무조건 확 믿깁니다. 그래서 계좌 보면 아이언 질색 많이 힘드시겠지만 용기 잃지 마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제가 확 믿기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무료로 다 종목도 드리고 그럴 테니까 오늘은 진짜 구독 꾹꾹 좀 눌러주시고요. 빨리 또 만명이 되면 제가 라이브 방송도 여러분들 해드릴 거거든요. 실제로 그다음에 무료로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께 좋은 종목도 무료 체험도 그때 팍팍 쏴드리고 그럴 거예요. 어려울수록 가까이 가는 선장 여러분들 도움되셨으면 주변에 좀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요. 빨리빨리 수익 내야죠. 확 믿기 그 막강하면 내가 일일이 3명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려면 또 엄청 시간이 걸리니까 어쨌든 참 끝나고 나니까 멋지게 또 포착된 종목들이 있다. 월요일날 기대하시고 특히 우리 부회표님들 제가 오늘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확 믿기 다음 주부터는 확 믿기로 수익 이빨에 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마음이 많이 좀 찹찹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500만 원 이역을 만들었거든요. 조금 손해가 많고 지금 장이 워낙 안 좋은 장이잖아요. 그때 용기 잃지 마세요. 오로지 그럴 때 어려울수록 딱 믿을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확 믿기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 월요일날 확 믿기와 함께 우리 또 멋진 수익들 내시자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